자 반갑습니다. 국어 박석준입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제가 일단 제목을 잘 지내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1월 1일 날 제가 캐스트를 올리고 나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10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고 난 기점부터 보이는 특징들이 뭐냐면 이제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공부를 대하는 태도들이 다시 슬금슬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거나 수업을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공부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자체로 많이 접근을 했을 텐데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공부에 대한 생각, 안일함, 나태함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면서 잘 지내니라는 표현으로 먼저 질문을 좀 던졌고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제가 효율적인 공부는 없다. 그리고 그 전부터 올렸었던 거, 아침에 일찍 가서 공부하고 있니. 알겠죠? 첫 번째, 아침에 일찍 가서 공부하고 있니. 두 번째, 남들보다 일찍 가서 공부하시고 남들이 다 끝나는 시간에 일찍 오셔서 일찍 주무시고. 알겠죠? 왜냐하면 수능은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아침에 졸리면 안 되니까.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계획표를 명확하게 짜고 있는지.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단순히 근원적인 공부보다는 피상적인 공부를 통해서 빠르게 진도 나가는 거 위주, 혹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느라 시간을 쓰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퀘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이거를 좀 갈까요? 제가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봤었을 때 그 네 가지를 우리가 했던 약속이라서 물론 저 혼자 약속을 하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제가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고 요즘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요즘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몇 개 발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됐죠? 자,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선생님 저는 뭘 결정을 못하겠어요. 우리 조교들도 마찬가지인데 밥 뭐 먹을래? 그러면 저 결정장애예요. 선생님이 선택해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런 단어를 쓰면서 친구들이 지내는 걸 보고 그 친구들과 상담해 보고 수업을 할 때 그 친구들의 태도를 보면 결정장애라는 단어를 선뜻선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결정한 게 남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내가 결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얘를 돌려서 보면 남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둔갑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쟤는 둔갑이, 배려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결정을 했을 때 내 결정 때문에 남이 피해보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물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세요.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했을 때 생기는 결과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정장애라고 해서 결정을 미루는 것들을 보면 그 결과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결정한 것들이 생기는 부담감을 없애고 싶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결정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됐을 때 생기는 부담감을 덮기 위해서 나는 너를 배려하는 거라고 둔갑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 뭐냐? 나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익숙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엄청난 선택들을 하게 될 텐데 멀게는 가깝게는 수능을 볼 때 국어 같은 경우에 언매를 할래? 화작을 할래? 그렇죠? 그 다음 수능을 보고 나서는 무슨 과를 갈래? 무슨 대학을 갈래를 할 때 그때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내가 결정한 결과에 대한 결과가 부담스러우면 회피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이 부담이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돼요. 이게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뭐가 문제냐?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많이 죽어요. 강화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랑 공부가 연결되냐면 공부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지속적으로 고뇌에 가득 차야 돼요. 왜냐하면 왜 고뇌에 가득 차야 되냐면 성적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걸 마주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르는 걸 마주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피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평소에 결정장애라고 얘기하면서 선택들을 회피하던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남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그냥 묻고 있는지 묻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나 공부를 만났을 때 스트레스가 됐었을 때 이 스트레스를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겠죠?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어리니까 어린 친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인생이나 집안이나 가정이나 인생을 송두리치 흔들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집안은 망하지 않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젊었을 때, 어릴 때 할 수 있는 결정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결정했을 때 마오는 결과물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요즘 그 결정을 짓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그럼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 보세요. 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보세요. 이게 비난의 효과로 비난을 할 수 있는 거 혹은 다른 대상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게 왜냐면, 보세요.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둔갑시키냐면 어떻게 합리하냐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 학원을 엄마가 보냈잖아. 이해되세요? 오케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빴을 때 내가 그거를 다른 대상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대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보세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근거가 되면 안 돼요. 삶은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근데 내가 결정한 것을 내가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은 아이들이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합리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됐죠? 그래서 공부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따라만 가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난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고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정해져서 했기 때문에 네가 정해져서 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보세요.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뭐 시키고 싶은 거예요? 책임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결정, 내 선택, 내 공부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모든 결과물들이 다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이해되세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겠으며 쉬는 시간에 떠들면서 놀겠으며 밤에 늦게 자겠으며 유튜브를 하겠으며 인스타를 하겠냐는 거예요. 밤 늦게 자기관리를 안 하겠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공부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공부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공부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만드는 과정이다. 확신이다. 됐죠? 두 번째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싶어하는 경향이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확신과 책임입니다. 공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수능을 봐서 내가 나온 결과물을 내가 승복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결과를 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내 책임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책임감이라는 거는 내 삶을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내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에 대한 고뇌를, 고통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공부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공부하시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책임져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1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자신의 확신을 갖는 과정 그리고 내 결과에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과정. 알겠죠? 이 두 개를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되셨죠? 자, 잘 지내셔야 됩니다. 20일 정도가 다가오고 있어요. 알겠죠? 1월이 벌써 중순이 지나갔고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셔야 될 건 내가 내 삶을 어느 정도로 책임지고 있는지를 고민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